자 그러면은 우리 강시안님 무슨 노래? 아 신청곡 해드리겠습니다. 신청곡이 박강수의 마지막 편지인데요. 좀 슬퍼요. 이 내용이 가사가 저 부르면서도 좀 슬프거든요. 오늘 그냥 슬픈 마음 이대로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살아오면서 붙들고 싶었던 한 가지 그대가 내 곁에 있었음으로 나는 행복했었지 이제 나는 가야해 남아있는 그댈 두고 소중한 내 사랑 간직하도록 부디 행복해 주오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눈을 보이지 말아요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슬픈 얼굴 하지 말아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눈물을 보이지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나서 사랑해요 못다한 사랑을 부디 잊지 말아요 그대와의 만남을 부디 잊지 말아요 그대와의 만남을 너무 슬프다 정말 슬프죠 가사가 저 부르면서도 이 노래 부르면서도 울컥했어요 마음이 항상 아 정말 우울증 걸리겠다 우울증 그죠 아니 근데 어떤 노래든지 우리 시아님이 하니까 더 감성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톤대부위도 아무나 그렇게 빠지게 하실 수 없는데 참 같은 공주사람이라 참 너무 정겹고 공주예요 아 그래요? 저도 공주고 아 중남 공주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잘해 그러게 공주분들이 노래를 참 잘하시네 그죠? 그 공주의 또 있잖아요 임정국 씨라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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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도 노래 잘해요 서상옥 씨도 있고요 서상옥 씨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서잼마 씨도 있고 네 서잼마 씨도 있고 맞다 맞다 공주요? 공주에 노래 참 잘하시는 분들 맞게 많아요 진짜 금강물이 좋아서 금강물이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.